어서들 들어오게 마그리 안녕하신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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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소정이 안되네 아 배불러 오케이 이제 오늘 좀 들어온 것 같으니까 인사해야겠다 안녕하세요 리누입니다 제목부터 배불러 보이죠? 뭘 먹었는지 설명을 할게요 일단 버블에 말했다시피 카레를 먹었어요 카레를 먹었는데 카레를 시키는데 비프 카레를 시켰단 말이죠 근데 고기 추가가 없더라고 고기 추가가 없어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단백질이랑 단백질은 추가할 수 있는 단백질은 다 추가했어 돈까스랑 계란 스크램블이랑 반숙 그리고 단백질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버섯도 추가를 했어 고기 추가가 없어 고기 추가가 없길래 계란 추가했지 모르겠어 나도 이따만한 고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바랬는데 어 없더라고 네 그러니까 없더라고 부럽대 어? 부럽대 전화해서 물어봐 너가 난데 니쿠가 나이 헉 부러워 난데 니쿠가 나이 너도 카레 먹었지? 욕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욕구 아이고 아유 아이고 도망가지 마 대끼? 대끼라니 아니야 대끼? 대끼 대끼 얘는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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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카랑 또 닮은 거 있나? 햄스터, 퀄카 코스터? 오빠, 내가 멋있는데 그렇지, 코스터 멋있지 힙하다 난 코스터 멋있다, 그렇지? 괜찮지? 코스터 코스터 나 좋은 것 같아 왜 이렇게 자꾸 돌아다녔어? 그냥 치워야 돼 그렇지, 깨끗하게 치우고 알겠지? 깨끗하게 치워야 돼 빌드 좀 읽어볼까? 해봐 한지성 색밖인 청설모 닮지 않았어, 하는데? 청설모? 모르겠네 뉴트리아 아니잖아 진짜 있어 뉴트리아 죽을래? 누구냐? 너, 너 내일 오후 6시 반까지 우리 콘서트장으로 와 맞나? 6시 반? 6시 반 맞어 어쨌든 그때까지 와 그리고 뉴트리아 팻말 들고 서 있어 뉴트리아 팻말 들고 서 있으라니 또 뭐야 저건 보이라이브야? 어, 보이라이브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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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제 화해인거지 왜? 혼잣말 안 했어? 나 머리, 뭐 하네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데? 어? 뭐야, 진짜 괜찮아 진심이야? 어, 진심으로 괜찮아 사실 깜짝 놀랄 것 같은데? 폭탄 폭탄 폭탄이 왔어요, 폭탄 어, 한 씨 어? 뉴트리아 팻말 들고 서 있으면 콘서트 무료 입장 가능하냐는데요? 내가 맛있어? 아니죠 양, 양 어때? 양 배불러, 맛있어 양 괜찮아? 양 괜찮아 말도 괜찮고 소도 괜찮고 우리 스테이가, 어? 들어오고 싶다면 나는 내 사비를 들여서라도 들어오고 싶지 진짜? 당연하지 진짜? 어 진짜? 응 진짜? 당연하지 진짜? 때린다 응 그럼 나도 콘서트 찍을게 사줘 당신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무대 설 거 아니야 그날만 홀로그램 세우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나 갈래 하나, 비행기 표도 보내줘라는데 비행기 표도 보내줘 네 비행기 표도 비행기 표도 가능? 제가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석이 좋대 그쵸 응 파이팅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 다 비즈니스 태울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때까지 근데 그건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비즈니스석을 사줄 수 있을까? 내가 항공사 그거 아닌 이상? 항공사의 사장이 아닌 이상? 일단 한 비행기에 다 못 태우겠지? 그치 어, 한 비행기에 다 못 태우니까 비행기 한 대에 사람이 몇 명 탈 수 있을까? 우와 우와, 야 진짜 궁금해졌어 갑자기 첫번째 나오나? 아냐 여기 댓글로 이제 알려줄걸? 역시 똑똑똑 자, 한 10초만 기다려봐 그러면은 여기는 화질이 좋은데 여기로 왜 화질이 걸리냐 여기 지금 데이터가 느려가지고 저기도 화질이 안 좋은가 본데? 해상도 무슨 일이라는데? 해상도 무슨 일이라는데? 여기는 괜찮지 여기는 괜찮은데 1억 운명? 이제 점점 알려줄게 200석 있대 아, 200석 있어요? 200석? 150? 3000은 아니지 아니 내가 사람 개념이 그렇게 없더도 오우 300명 190 189명 이거 되게 디테일하네 어쨌든 200에서 180 야, 많이 탈 수 있는 건 700석까지 있다는데? 네? 700명으로 태울 수 있어? 신기하네 다음분이 알려주실 거예요 아니면 200석인데? 항공사를 그냥 인수하래?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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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리누야 이제 넘어가 헛소리로 하니 당황시키지 말고 야, 헛소리라니 너 당황했어? 안 당황했어 그래? 우리 리누 헛소리 안 해요 그럼 좀 더 당황시켜볼게 이제 아니야, 하지마 진지하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한이 어깨 타고 간다 어깨가 없으십니까? 몇 명, 몇 명 탈 수 있어? 다 없어졌다 어? 몇 명 탈 수 있어? 한, 한 명 반? 한 명 반 한 명 정도? 한 입으로, 한 입으로 두 말 하네 그럼 얘가 한이, 한이 입으로 한 입으로 얘기하지 그러면 두 입으로 얘기하나? 이름이 한인데? 한 입으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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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칸도 괜찮아 화물칸은 안 태워 드립, 드립 레전드 잘했나 봐 예스, 잘했어 자, 여러분들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고 그냥 오늘 온 목적은 그거였어요 비행기 물어보려고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밥 잘 먹어서 배부르다 자랑하러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내일 공연 때 뵐게요 안녕 아니요 아, 진짜야?